안녕하세요 사랑하는 금운아스 tv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가 만들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 만드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상과 연결시켜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잘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요 이제 우리 교육에서는 만들기라는 것은 3차원의 세계라 그럽니다 말을 하거나 말한 글을 글로 쓰거나 이런 것은 1차 2차에 들어가는데 이제 그런 말하거나 들은 거나 상상하는 거나 이런 것을 자기 손으로 어떤 공간에서 이제 표현을 하고 하면서 뭔가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굉장히 귀중한 행동인 것 같습니다 물론 동물들도 새도 자기 집을 짓고 동물들도 자기 보금자리를 만들고 하지만 우리 사람만은 계속 어떤 문화를 형성하면서 자기들만의 고요한 진선미를 창조해 나가면서 살아갑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창조가 뭐겠습니까 만드는 것입니다 계속 보면 뭔가 우리는 만들어 가면서 사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명료되면 송편 만들기 요즘은 뭐 떡집을 가면 다 만들어져 나오지만 이제 만든다는 것에 굉장히 의미가 있지요 뭔가 또 심지어 뭐 애도 애 만들기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아 우리는 요리도 요리하는 것 만들기 뭐도 만들기 뭐 정원 만들기 집 만들기 뭐 가만히 보면 그때 우리 삶을 차지하는 모든 것들이 만들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애들도 어릴 때부터 유치원에서 어른에 대해서 하는 그런 그런 활동과 생활에 대한 것을 어릴 때부터 한번 다 이제 조금씩 맛보는 경험이 유치원 학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우리 인간은 뭔가 새롭게 새롭게 만들어 가면서 살아갑니다 왜 만들기를 하겠습니까 공간 속에 뭔가 만든다는 것을 인간에게 몰입을 하게 하고 아주 큰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뭔가 만드는 것이 최상의 우리의 삶이라면 그 만드는 것은 몰입이 필요한데요 제가 뭐 쉬운 일을 하나 든다면 여러분들 요즘 사람들은 물론 밥 먹으면서 대화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밥 먹을 때는 밥 먹는 거에만 좀 집중하는 것이 몰입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저도 그런 소중함을 모르고 바쁘게 살다 보면 밥 먹을 때도 강의를 듣는다든지 밥 먹을 때도 시간이 아까워서 뭐하고 뭐하고 이런 적도 저도 많았습니다만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제 아주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운전할 때 운전대만 딱 바라보면서 신호든가 운전과 길거리에 사람이 있나 없는데 그것만 살피면 절대 사고는 안 나지요 그런데 운전하면서 뭐 테레비 보고 뭐 운전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본다든지 누구 전화를 받는데 자꾸 신경을 다른데 분산시키면 아참 모른 사이에 신호위반도 하게 되고 사고가 나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운전할 때는 잘 그래도 적용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어디 적용을 잘 안 하느냐 하면 식사시간 어떻게 보면 식사시간도 하루에 세 번 하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두 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식사시간에도 운전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같아요 저는 봤을 때 지금 폰이나 TV나 뭐 이런 것들은 그 시각을 1초에 돌아갈 수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사실 말하자면 우리가 헬스장에서 그 기계 위에서 달리기 하면서 폰 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운전하면서 폰 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뭐냐 하면 밥을 먹어 먹는데 입을 지금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뭡니까 입으로 지금 혀가 운전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혀가 수화효소를 내면서 막 운전을 해요 해서 목구멍을 넘깁니다 얼마나 지금 중요한 시간입니까 운전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시간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을 살리는 작업을 하는 아주 귀한 시간인데 그 시간에 늘 소중히 안 여기고 그 집중을 안 하고 이제 조심을 안 하면 어떤 사고가 일어납니까 우리 어린이집에서도 고구마 먹다가 애를 지식해서 죽거나 어른도 떡 먹다가 죽거나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갑자기 밥 먹다가 밥 먹다가 자꾸 다른 거 신경 쓰고 이러면 갑자기 현기증 올 수도 있고 갑자기 어지러울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시각을 너무 많이 쓰니까 그 순간적으로 뇌의 가부화 상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쉽게 표현했지요 입 속에서 입이 혀가 운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지요 운전하고 있을 때는 혀를 잘 관절하면서 내가 눈과 망과 후각과 시각과 모든 것을 혀가 음식을 신는 데 집중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 우리가 쓸데없는 사고가 안 나는 것입니다 밥 먹다가 생선뼈가 걸린다든지 이런 것도 다 이제 주의를 안 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매사에 어떤 일을 할 때는 지금 내가 뭔가 만들기를 하고 있다 그 만들기를 지금 생명 만들기 밥 먹는 시간은 생명 만들기 시간 아닙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시간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만들기 시간이든 어떤 작업을 하든 인간관계도 만드는 시간 인간관계를 좋게 만드는 시간이잖아요 인간관계 하면서 내하고 만나서 대화하는데 다른 데 쳐다보면서 먼 사람 보면 그것만큼 기분 나쁜 일이 없지요 대화할 때는 그 상대방에 눈을 맞추고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잘 듣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지요 항상 우리가 어떤 만들기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도자기 만드는 사람은 막 돌아갈 때 도자기를 손으로 손 끝으로 운전을 하는 것처럼 잘 이렇게 봐야 아름다운 도자기가 빚어집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진섬이 아름다움은 이런 만들기 할 때 우리가 집중을 어떻게 잘하느냐 그게 달려있지요 쉬운 것 같으면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이제 잘 이렇게 좋게 나가려면 항상 자기 하는 일에 집중을 하고 너무 옆에 돌아보고 뒤돌아보고 이제 잠깐 잠깐 이렇게 적절한 시간에는 그게 필요한지 몰라도 그것이 잘못되면 현재 내가 뭔가를 하는데 큰 지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삶은 만들기고 이 만들기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운전하는 것처럼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요 그렇지만 굉장히 여러분들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삶에서 유심히 관찰해 보시고 잘 지켜보시면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 만들기 하실 때 즐겁고 자기가 원하는 만들기가 만들어지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